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command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명령하다 이런 말이죠. 법 to direct 직접 지시하다 with the right 권한을 가지고 to be obeyed 복종시키려고 그러니까 강력한 하는 거 시키는 거 이런 걸 명령하다는 말을 쓰죠. example she commanded us to come she commanded 그녀는 명령했어요. us 우리에게 to come 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런 말입니다. command 보시면 명령하다, 지휘하다, 지시하다 그리고 명사로 사령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and의 어원이 기억을 같이 해드리는 게 demand입니다. demand가 요구하다, 요청하다, 뭐 수요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 mand가 들어가기 때문에 demand는 약하게 명령하는 거를 그려보십니다. d가 약간 약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mand가 약하게 명령하는 거 그러니까 요구하다고 우리가 주로 쓰는 ask라는 말이죠. 그거는 부탁하다고 그러니까 ask보다 좀 강한 게 demand고 demand보다 더 강한 게 command다.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 그러니까 mand라는 뜻을 알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번역은 ask 요구하다, demand 요구하다 있는데 근데 전혀 실제로는 원어민들은 좀 뉘앙스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mand라는 뜻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command 보시면 뭐 이것도 뻔하죠. com 플러스 mand고 요거 보시면 com이 together 겠죠. 그리고 mand는 뭐 mand가 명령하다. 요거 보시면 commit 뭐 저지른 거 시키는 거 그리고 command 뭐 이런 뜻. mand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middle english from old french commander to command from late latin commandare from com expressing intensive force plus mandare commit command compare with command next next 있던 knowledge 스테이지입니다. 그 command가 com 플러스 mand 그리고 com은 뭐 여기는 완전한 애인데 아까 뭐 com이 전에 설명했던 기본 뜻은 together 뭐 같이인데 그 이제 이 complete 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또 complete을 또 짤란 말로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완전히 명령하다. 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명령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한문도 뭐 그런 게 있죠. 그 뭐 지각 동사 이런 말 아나요. 학교에서 말해보는데 지각하는 게 아니고 인지 감각을 인지 감각을 줄여서 지각이라고 하죠. 뭐 그렇게 이제 원래 한자 뜻보다는 이 두 자로 된 한자를 잘라 갖고 뭐 그렇게 말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올수록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picture 스테이지입니다. command com plus mand commit complete 완전한 이런 말이고 mand는 명령하다. order는 그리고 완전히 명령하다. 명령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 이 command라는 말을 두 자로 된 한자는 그 영령사절을 보고 만든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 보면 그 목숨명 하여금 령 그러니까 이 령이 명령하답니다.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킴 그러니까 목숨 걸 정도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말인 거죠. 그래서 명령하다. 이렇게 영령사절을 보고 만든 말입니다. next final stage입니다. command가 com plus mand고 com은 complete 완전한 그리고 mand는 명령 그래서 order 그래 완전히 명령하다. 그래서 명령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문을 에릭스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she commanded us to come next sound stage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10 command verb to direct with the right to be obeyed example she commanded us to come 110 command verb to direct with the right to be obeyed to direct to direct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ave a nice day.